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C안영팬 여러분! 제가 25일에 문서와 훈련소로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경기에서 저희 성적이 좋았으면 제가 마음 편안하게 갔을텐데 성적이 좋지 못한 상태로 제가 팀을 나가게 되다보니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훈련소 가서나 상주 가서도 정말 제가 많이 지켜보고 응원하고 경기도 모든 경기 다 챙겨볼 거니까요. 저도 응원 열심히 할 거고 팬분들께서도 저 다 있는 동안 저도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 건강히 잘 다녀와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